이 조재현이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덕수상구를 나와 성균관대학교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통과한 현재 대법원에서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 연장자 가운데 속하는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출신인가 동기 출신인가 아무튼 문재인 씨가 기본적으로 변호사 출신으로서 대법관을 처음으로 임명한 거니까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4.15 총선하고 관련해가 조재현 씨는 가장 4.15 총선의 대법원 판결을 왜곡시키는데 결정적 기회를 한 거죠 현재 아마 선관위 관련해서 많은 소송을 법무부인 대륙아주가 맡고 있을 겁니다 대륙아주의 국힘당의 김재원이니 오세원이니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였을 겁니다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의 재검표가 1차가 끝나니까 좀 시원찮으니까 그다음에 조재현 씨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같아요 조재현 씨가 전면에 부상되면서 완전히 뭐죠 모든 4.15 총선 재검표가 다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진 촬영도 불가능하게 되고 무게도 투표지 무게도 못 제기하고 뭐 별짓을 다 한 거죠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재검표 조서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조재현 씨지 않습니까 조재현 씨 밑에 무슨 법원 행정관인가 하는 사람이 도장을 찍었는데 그 여러분들 조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웃기는 조서를 적어놨는지 인천광역시에 여러분들 뭐 천대협회하고 조재현하고 이동훈이 세 사람이 법원 판결문에 기록이 돼 있지만 그 분위기를 다 잡는 데는 조재현이 다 이력을 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역을 외부로 알려진 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그런 대법원 판결도 7대5로 결정됐지만 권순일 씨가 총대를 맸다고 하지만 저는 내부의 분위기를 잡는 데 조재현 씨가 크게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측에 속합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여러분들 법원이 대법원이 감정정거물로 확보를 했는데 그걸 나중에 박주현 변호사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동환 변호사가 복사 신청을 하니까 그걸 위조된 것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했지만 유야무야된 거 아닙니까 개판인 거죠 재검표에서 확보한 법원의 감정정거물이 아무런 봉인 과정도 없이 다 보관이 되고 그걸 제출했는데 국임도 전혀 없는 원본하고 원래 재검표장에 있었던 배춘잎 사전투표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자기들이 그런 것을 만드는 그걸 성간위 책에 주문해서 만드는지 자기가 만드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책임 소재의 가장 탑이 조재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들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거는 뭐 나라라기보다도 거의 뭐 조폭 집단도 이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무리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공 박사가 징징거린다? 내가 윤석열을 왜 만납니까? 윤석열을 만나자고 하면 만날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얼마나 무리합니까? 공 박사가 징징거린다? 네 눈엔 징징거리게 보이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냥 논평을 하는 거지 어떻게 징징거리는 거냐고 지금 이게 공 박사가 나서가지고 해결될 사안이야 나라 전체가 썩었는데 내가 나스가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다 덮고 은폐하는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자식들 다 키웠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사실 도대체 이때 이렇게 댓글들 쓰는 거 보면 가끔가다 열불난 댓글을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의가 있어야지 자 이 50억을 받은 조재현에 대한 대충 배경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 민경욱 의원이 보니까 조재현을 수사해서 구속하라 50억 먹은 자가 판결한 인천연설 선거무효소송을 다시 재판하라 2020년 10월 30일 날 금요일 밤 9시 30분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노래방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하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영학 회계사 50개씩은 어떻게 김만배 한 개가 1억인 모양인데 50억 조재현 대법관은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들인 거고 정영학입니다 근데 형님 소송되면 모를까요 김만배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의 따님이 살아 내가 사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했고 김만배 세무처리가 문제인데 유동규 변호사들은 고문료로 하면 되고 김만배 근데 두 사람은 고문료가 안 되니 박영수 딸 수연이 하고 빌라 각상도 아들은 퇴직금 처리하고 유동규 그거는 배당금 주면 되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 봅시다 이 김만배가 이게 빠꿈인데 이게 조재현한테 여러분들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들인 거고 이게 뭐가 연결되죠 50억이 누지 봐 이름입니까 이게 50억이 누구 제 이름이냐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내가 뭐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까 어떤 이름 추측이 가능한 거 하니까 추측이 여러분들 어떻게 가능한 거 한 거 하니까 그러면 김만배가 왜 조재현이한테 50억을 제공할 의사를 가졌을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그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2명의 대법관들이 7대5로 이재명 승리를 안겨줬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한 명은 밝혀진 겁니다 권순일이 여러분들 김만배를 9번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럼 권순일 혼자서 어떻게 여러분들 7대5를 만드냐 이야기죠 저는 권순일이 재판거래 의혹 이재명의 이름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의 헌정질수를 완전히 흔드는 정도의 그런 대법관들이 현직 대법관들의 재판거래 의혹이거든요 그 재판거래 의혹은 7명이 이재명 무죄에 찬성하고 5명이 소수 의견으로 반대했단 말이죠 아주 평평하게 맞았던 겁니다 그러면 7명이 누군지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7명 가운데 한 명이 조재현일 거라고요 그럼 조재현이 뭡니까 왜 조재현이 한 개만 50억을 안겨다 줄 생각을 했을까 이게 사실이라면 김만배가 뻥을 안 쳤으면 왜 그걸 안겨다 줄 생각을 했을까 누군가 바람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12명 가운데 7명이 이재명 정치적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4.15 총선에서 천대엽이 인천연수월 재검표를 처음 맞고 2차 재검표에서 완전히 재검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천대엽이 시원찮게 하니까 천대엽을 아웃시키고 조재현이 투입돼 가지고 뭡니까 모든 재검표 연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거든요 연장자니까 아무래도 대법관들도 연장자에 대한 예우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키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7대 5에서도 제 생각은 추측입니다마는 조재현이 권순일과 함께 큰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겁니다 그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 빌라를 사들인 거고 그분의 따님이 살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조재현 씨는 절대 이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영등포울 재검표 전에 봉인이 변경돼 있었습니다 영등포울 이름 김민석하고 박용찬 의원이 했던 데는 법원의 투표함이 보관돼 있는 곳에서 처음 찍었던 사진하고 달랐다 그렇습니까 거기서도 엄청나게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쏟아다 나왔죠 양산을에서는 직접 조재현이 투표지 무게 재는 걸 허용했죠 양산에서는 조재현이 거부했습니다 무게를 못 재게끔 그런데 영등포울에서는 재검표가 무게를 허용한 거죠 영등포울은 또 양산을 하고 판약이 달랐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을 또 갈아치운 것 같다고 그렇게 의심했죠 그때 주심은 대법관 조재현이었고 이 인간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주현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출기차게 조재현 의혹을 보도를 했습니다 구글에 조재현 50억 누르니까 공병호TV에서 조재현 대법관 어떤 대가로 김반배 주인공 조재현 대법관 누구인가 대장동 거분 의혹 조재현 대법관 그분이 아니죠 녹취래에서 50억 빌라건이 나왔죠 어쨌든 참 화제의 인물입니다 계속 나왔죠 대장동 거분 지목된 조재현 대법관 그분은 아니죠 오늘 오후 기자회견 그럼 왜 김반배가 조재현에게 돈을 제공할 의사를 가졌을까 이 녹취력이 사실이라면 그럼 쟤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닐까 이게 뭔가 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큰 일이 뭐겠느냐 조재현하고 예를 들면 김반배가 무슨 인연이 있을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형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7대 5 12명 가운데 5명이 소수 의견을 내고 7명은 이재명 승을 승리를 했으니까 그 끈하고 관련되지 않느냐 이재명 불리한 것만 숨겼다 대법관 12명 중 5명은 유죄 의견 소수 의견을 낸 거죠 이재명 무죄 취집 판결에 나온 박상옥 대법관의 소수 의견 이렇게 7명이 협조를 한 겁니다 그 협조한 사람 가운데 조재현이 들어있는 거죠 조재현이 협조만 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대법관들의 역량력을 행사하거나 설득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 전달된 게 아니냐 대법 연구관들 이재명 유죄 의견을 냈다가 권순일이 무죄 주장의 추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친구인 거죠 1959년생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법대 졸업 사법고시 4.15 총선 당시의 전 중앙승관린 위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활동이 논란이 된 것은 그가 대법관 재직 시절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파괴 한 속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런 화천대유가 이 지사를 기사 회상시킨 권순일 전 대법관의 원 1500만을 주고 고문으로 얘기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 1500만이 누리구지 아예 이름입니까 작년 6월 이 사건 자체가 전원합의체 대상이 안 된답니다 법조에서 여러분들 말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 자체가 여러분 의문이라는 거죠 12명이 참여하는 대법관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킨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냐 권순일이가 했냐 조재인이 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 법원 관계자들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논의 과정에서 세 가지 네 가지 이재명 무죄 논리를 펴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후 이재명 무죄 취재의 추가 검토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이재명 여러분들 권순일이 그렇게 분위기를 잡으면서 그냥 다시 밑에서 보고서가 바뀌어진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만일에 이 사건은 절대 묻어서는 안 되는 거죠 현직 대법관이 여러 정황이나 정거물을 볼 때 재판글의 의혹을 의심할 것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조재현 50억 제공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거죠 사실 무건이면 본인한테 엄청나게 명예를 훼손한 것이니까 명예 회복 차원에서도 이것이 밝혀져야 되는 거죠 여기 노태학 이기택 안철상 이동헌 박상욱이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민유숙 노정희 김명수 조재현 권순일 이런 사람들이 다 뭘 한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재명이 살려준 거죠 이렇게 이런들 이야기가 된 거죠 이동헌 대법관이 고대법대를 나왔다는데 인천광역시 연수로에서는 조재현과 천대엽과 함께 뭘 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거죠 좌우익이 없고 보수 진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이제 썩어도 정말 썩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사법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정말 이번 처음입니다 법관들은 좀 다르지 않겠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봤고 저도 뭐 사는 게 바쁘니까 그분들이 뭐 알아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공정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엉망진창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한참을 실패했지만 일단 지켜드리면 좀 다르겠다고 생각했지 끝까지 계속 잘 지냈지 한번 다시 한번 해봤다 한번 나왔봐 chief 온전히 señor